안녕하세요. 집나온 아줌애들 노래 제가 살짝 불러드릴텐데 집나온 아줌애들 노래가 참 좋아요. 무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도봉구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정주환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쇼폼, 쇼폼, 쇼폼 요즘에 우리 쇼폼 드라마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자, 타이틀곡 노래를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아침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자, 미자, 숫자 와우! 여기 보니까 도라지껀님이 오셨어요. 도라지껀님 도라지껀님이 저에게 장미를 11송이를 보냈는데 와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활동비용을 잘 쓰게...